오늘 소개해드릴 연장은 경기도 동두천시 부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로 5분 이내에 버스정류장, 지라철 1호선인 보산역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학군으로 보산초, 동두천초중, 보영여중고 등이 있습니다. 인근으로 주택가와 생활편의설 등이 혼재된 지역이며 보산동 행정보치센터, 동두천시청, 동두천종합운동장, 중앙시장, 외국인관광특구 등을 도보나 버스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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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